인간의 길 어제 주제가 인간의 길이었는데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인간의 길이 결국 인간의 매뉴얼인데 인생게임 인생게임의 매뉴얼을 알고 게임을 합시다 그렇죠 인생게임 매뉴얼을 알고 합시다 각자의 정토로 달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 일어났다는 건 접속한 거죠 인생게임에 접속하셨죠 육군이 작동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니터에 VR이라고 할게 여러분 VR 여러분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건 육군입니다 육군 정보 생각감정 오감의 정보가 지금 여러분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눈 뜨자마자 일일일생은 뭘까요 일일일생 일일일생 이렇게 보면 게임으로 보면 일일일겜 일일일겜 하루가 한 게임 이런 각오로 오늘 하루 게임 잘하고 계시나요 지금 인생게임 잘하고 계세요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가요 잘한다는 건요 매뉴얼대로 지금 공식대로 하고 계신가요 명상해야 될 때 명상하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그러고 계신가요 이거죠 본성대로 산다 진리대로 산다 다른 말로 매뉴얼대로 잘 살고 계신지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인생게임의 포인트 매뉴얼대로 하고 있나 매뉴얼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일일일겜을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일일생의 핵심이 이거 아닌가요 일일일생 하루가 한 생이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에 충실하자 하루에 충실하는 방법이 뭐냐 하루에 충실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내일일 앞으로 올 미래를 막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공식대로 내가 공식대로 잘 살았나 공식대로 게임을 잘 풀어나갔나 이것만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식대로 했는가 그럼 결과는 당연히 좋을 테니까 공식대로 한다는 게 맡긴 거죠 진리를 인가하고 공식이 진리인데 진리를 인가하고 진리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접속 참나에 접속하고 참나에 접속했다는 것 자체가 참나한테 맡긴 겁니다 참나에 현전에 내 삶 육근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맡겼더니 진리가 인가돼요 자명한 진리 아궁복궁구공의 진리를 알겠어요 14조라고 할게요 14조의 진리를 알겠어요 인가했더니 맡김 그럼 그 진리대로 사는 게 모든 결과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속 인가 맡김 안에 다 들어있다 사막 사막 계정에 사막이니 육 바람이니 팔정도니가 다 들어있어요 접속하고 참나에 접속하고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고 내가 알아낸 진리만큼 맡길 수 있는 게 많아졌죠 참나에 현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접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내서 진리에 맡겨라 여기서 맡김은 진리에 맡김이 주겠죠 그러니까 진리한테 맡겨라 즉 공식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공식대로 살면 결과는 하늘이 보장한다. 이 우주가 보장한다. 원불교의 무시선 이것도 시도 때도 없이 공식대로 살아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인생게임 하루 한 생으로 보고 일일일게임으로 보고 공식대로 게임을 풀어봐라. 이 공식은 이미 다 나왔어요. 14조. 14조 진리.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진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대로만 하면 결과는 오니까.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거 기억하세요? 공식을 알면 물은 100도 가까이 가면 끓는다는 걸 알면 온도를 100도까지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끓어요. 끓는다는 결과는 알아서 옵니다. 내가 말려도 옵니다. 온도를 올리기만 하면. 14조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축복은 알아서 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14조 진리를 어기면 마찬가지로 재앙은 알아서 옵니다.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이미 맺어져서 성숙해서 나한테 다가올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끓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됐는데. 온도가 됐는데 어떻게 안 끓게 할 수가 있어요. 어제 한 얘기도 다시 한번 해볼 겸.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점검해 보십사해서 이 얘기 한번 또 드려봤어요. 1일 1게임을 즐기시라. 접속 인과 맡김. 이것만 아시면 오늘 하루 게임 잘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랩업이 목표다. 게임의 랩업이 목표다 해도 한 게임 한 게임을 충실하지 않고 랩업이 어디 있어요. 아이템 모으고 경험치 쌓고 한 생 한 생을 열심히 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고랩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참나가 우리 삶에서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에고가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 삶에서 역사합니다. 참나한테 맡겨야 돼요. 참나가 알아서 하시라고 맡길 건 맡겨야 돼요. 참나의 현전에 맡겨야 돼요. 참나가 알아서 우주를 굴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참나의 공식에 맡겨야 돼요. 아 이럴 때는 육바라밀로 내가 대체하면 되지 하고 육바라밀에 맡겨야 돼요. 참나 자리에 맡기고 육바라밀에 맡기셔야 돼요. 그렇죠? 참나 자리에 맡겨야 돼요. 참나 자리에 맡기고 맡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참나 자리에 맡기고 그건 접속이에요. 사실. 이 중에 따져보면 접속이 참나 자리에 맡긴 거고 이 맡김이라는 거는 진리에 맡기는 게 주가 됩니다. 벗공을 이해하고 맡기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지 하고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진리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일체가 참나 작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운전대를 넘기면 운전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걸 그 진리에 또 맡기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맡기는 거예요. 공식대로 하는 겁니다. 물이 끓일 거라는 걸 알고 맡기듯이 이렇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육군작용은 모두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맡기는 거예요. 이 알고 맡기는 힘 알고 따르는 힘이 점점 커지시면 여러분 큰 보살 되시는 거예요. 그 내공이 보살을 만들어요. 접속인가 맡김 고힘이 커지는 거죠. 윤시호님 찜찜한 사연 어제 제가 무한 갈등 중에 아이를 위해 냥이 입양 결정하고 양심분석까지 해서 호연지기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너무 무리하다 쓰러질 것 같다며 아이에게 입양 시기를 몇 년 후로 미루자고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고마우면서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인생사가 복잡하죠. 항상 좀 더 자명한 쪽으로 가면서 또 상황을 보는 거. 이게 보살도입니다. 현 상황과 내 역량을 정확히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살도에서 오판하지 않는 거. 내 역량이 허락하는가. 내 상황이 허락하는가. 그 정도 안에서 일일이 게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공식대로 하는 겁니다. 공식대로 한다는 거에만 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공식대로 한다는 거는 역량껏 상황껏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는 참나자리에서 모든 걸 불리는 거 아니까 참나자리에게 근본적으로 운전대를 맡기되 그래서 늘 마음의 힘을 빼되 내 고정관념 고집 부리지 않고 아직 부리지 않고 맡기되 육바람일에 맞는 거는 정진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한다. 명상할 거 하고 알아야 될 거 알아내고 실천할 거 실천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참나한테 맡기고 신다는 게 아니에요. 참나한테 근본적으로 턱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진리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한테 주인공한테 참나한테 맡긴다는 거는 주인공이 다 하는 줄 알고 참나가 주인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주를 불리는 줄 알고 그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자리도 인식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즉 내가 힘을 좀 빼면서 살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거둬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거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맡기고 산다는 건 더 바빠지는 거이냐 쓸데없는 생각은 맡겼으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육바람일에 맞고 진리에 맞는 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맡기는 거니까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칼칼칼 진리의 생물이 칼칼칼 갈증이 해소되시길래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뭔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공식대로 게임을 해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맡기고 쉰다는 느낌이 이게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오히려 맡긴다는 건 진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느낌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고랩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 전달을 잘했는지 걱정되는데 도가리니까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는데 이게 전달이 좀 됐으면 참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괜히 근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자유를 가지고 참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자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 마음과 에너지를 가지고 공식대로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에도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진리에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접속, 하나님하고 접속해서 내가 아는 게 진리 맞는지 평소에 인가를 많이 해놓으면 맡길 게 많겠죠. 여러 공식에다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죠. 그렇죠? 맡길 때가 많겠죠. 이런 논리 결국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명한 수많은 진리들한테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감각까지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고립이 되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맡긴다는 건 근심 걱정 안 하면서 더 진리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다.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요즘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제가 더 해보네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얘기 드려볼까요? 이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인생게임을 제가 이왕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까지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인생게임 얘기 나온 김에 인생게임의 매뉴얼이 뭐라고요?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자 어떠세요?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이게 모든 경전의 액기스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이것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게임의 인생게임의 액기스는 그 매뉴얼의 액기스는 14조고 매뉴얼을 펼치면 뭐가 될까요? 저의 모든 책과 강의 자 동서양 모든 고전에도 들어있지만 일단 홍익학당에서만 얘기하자면 홍익학당에서 나온 모든 책과 강의에 유튜브 4천개 넘는 강의에 인생게임의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자명한 진리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아시죠? 이렇게 보이시려나 펼치면 모든 책과 동영상 인생게임의 매뉴얼은 쥐면 오물이면 14조 14조와 모든 강의 책 확장하면 모든 동서양의 경전 이해되시죠? 액기스는 14조 14조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14조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동서양의 모든 경전 좀 범위를 줄이면 홍익학당의 유튜브와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없이 공부를 해가셔야만 이 14조가 왜 참나의 뜻인지 참나의 진리인지 선명히 아실 겁니다.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하나씩 다 꿰뚫으면서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홍익학당은 인생게임이라는 게임의 현장에서 학당이라는 하나의 길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초심자부터 그동안 수없이 노련한 게이머든지 초심자든지 간에 다 모아서 랩업시키는 학교를 연 겁니다. 인생게임 안에 학교를 연 거예요. 학교를 14조의 진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불교 유니버스 기독교 유니버스 도교 유니버스 철학 유니버스 온갖 각각 진리가 서로 별개인 양 도는 수많은 유니버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유니버스를 만들고 하나의 통합 유니버스를 만들고 그 유니버스 세계에서 통합된 게임 매뉴얼을 제시해 드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개벽입니다. 업그레이드 문명의 업그레이드 이 개벽 속에서 제가 14조를 가지고 인생게임의 답을 찾아보시라 1일 1게임 하루에 한 게임을 하시더라도 공식대로 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하나씩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다예요. 제가 얘기하는 개벽은 핵심은 이게 다입니다. 자 그래서 홍의각당에서 신사 신사는 뭐냐 결국 이 14조 인생게임의 매뉴얼이자 공식인 이 14조를 믿을 신자죠. 이제 신뢰하고 아 이 14조가 맞구나 14조가 맞구나 하고 신뢰하고 믿기로 발심한 경지가 신사입니다. 홍범 14조의 진리를 믿기로 참나 각성을 이제 하고 보니까 참나 만나야 돼요. 신사는 참나 만나고 신사가 돼가지고 참나를 만나고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줄여서 홍범 14조라고 할게요. 홍범 14조 인간도 14조를 믿게 된 경지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경지입니다. 확신하고 이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잘은 모르지만 내가 참나 만나고 보니 이 말들이 좋은 말인지는 알겠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신사가 되고 난 뒤에는 문사 경지했습니다. 들을 문자 그렇죠. 문사 진리를 들은 선비 14조를 다 결국 14조예요. 14조 가지고 우리 십지보살까지 갑니다. 14조를 듣고 믿기로 한 믿기로 한 참나도 만나고 보니까 왠지 믿음이 간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믿기로 한 경지가 신사고요. 실천해보겠다고 한 거죠. 실천해보기로 했다. 14조를 좀 이해했다. 14조 내용들을 쭉 이제 내가 스스로 말로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 문사 14조의 진리를 듣고 이해했다. 아 이런 말이구나.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 이 말이구나. 좀 더 깊은 이해를 한 거죠. 신사 때도 이해를 안 한 건 아닌데 좀 더 깊게 와닿는 겁니다. 왜냐 이제 그 학당에서 계속 육바람일 공부를 참나각성 양심 성찰 호흡 수련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된 거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가 될까요? 신사 문사 오늘 또 신사 문사 막 배출되고 있는데요. 본인 과정에 맞게 점검해 보세요. 학사는 뭐죠? 배울학자죠. 학사 배우는 선비 학사 여기 자막 나가죠. 학사 배우는 선비인데 배우는 선비는 14조를요. 이제 아 나 이제 14조 인생게임 매뉴얼 이 공식을 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됐어. 뭔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됐어. 배울 수 있게 됐어. 왜 이 말이 나올까요? 학사가 되면요. 자 제일 핵심은 뭔지 아시죠? 이 14조 매뉴얼을 보세요. 참나 접속을 해가지고 참나 접속된 상태에서 14조가 진리라는 걸 자명하게 인가하고 맡김이라는 건 실천이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 고랩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가 열심히 육바람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사는 어디까지 진리가 인가됐냐 아공 법공의 진리가요. 완전 자명은 아니지만 부분적 자명 즉 체험적으로 이해가 된 인가를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요. 엄청나죠. 학사는 학사부터는 엄청납니다. 학사부터는요. 내가 참나 접속을 끝없이 해보고 진리를 인가해보고 실천해봤더니 이것 자명한 진리 맞더라. 현상계는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요. 참나의 세계는 상라가정 영원하고 항상 지복이고 복공의 세계 복공의 진리에 나아가서도 일체 마음법이 사실은 참나 작용이더라. 생각감정구감이 참나 작용이더라. 이거 알겠다. 여기까지 자명한 인가가 되면 부분적 자명입니다. 아직 이제 확실히 자명하다는 걸 알아요. 참나 각성 상태에서는 참나 상태에서는요. 확실히 인가를 합니다. 근데 참나 접속이 약하니까 다시 이제 또 흐려져요. 진짜 그럴까? 에고의식이 강해지면 또 의심이 나요. 진짜 그럴까? 참나 각성을 하면 맞네 이래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학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공, 복공 진리인 줄 알았으니까 부분적 자명을 얻었으니까 언제 전체적 자명이 될까요? 전체적인 자명을 언제 인가하게 될까요? 아공, 복공에 있어서 정사거든요. 정사, 올바른 선비 제대로 올바르게 배운 선비 여기 배움은 이제 뭔가 제대로 배우는 방법을 알았다 정도라면 아주 잘 배웠네 올바르게 배웠네 하는 선비입니다. 자 그럼 이 학사에서 정사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뭐가 있죠? 양사 진리를 14조의 진리를 잘 배양하는 선비 그 다음에 수사 진리를 잘 갈고 닦아서 익히는 선비 늘 진리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진리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하는 선비 그러다 정사는 아공, 복공이 자명하게 딱 떨어지니까 14조 진리가요 아공, 복공까지는 자명하게 떨어지고 육바라밀의 진리 구공의 진리 양심의 진리에 있어서는 부분적 자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들이 다 옳은 말인지 자명한 말인지는 알아요. 전체적 자명 내가 좀 자율은 못 얻었어도 옳은 질은 알아서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경지에 갑니다. 그게 정사입니다. 결국 이게 인생 게임 잘 풀어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14조 진리라는 매뉴얼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아공, 복공을 자명하게 인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자명이죠. 이래도요 이 자명한 게요 또 한 레벨 한 레벨 올라갈 때마다 더 더 더 정밀해져요.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다만 정사는 일단 기본적인 아공, 복공의 이치를 자명하게 말할 수 있는 아공, 복공의 진리 아시죠? 무상고, 무아 상라가정 일체는 참나작용 여기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의 더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더 깊어집니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대사는 뭘까요? 큰 선비 대사는 홍본 14조의 진리에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선비입니다. 이제 이 14조의 진리가 삶을 끌고 가요. 14조의 진리가 내 삶을 끌고 가요. 주객이 좀 바뀌어요. 너무 자명해가지고 이제 아공복공 구공이 너무 자명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방식을 알았다가 대사예요. 대사는요. 이제 게임하는 법을 채득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따를 수 있는 경지. 수월하게. 그래서 14조의 진리가 오히려 나를 끌고 가는 경지다. 그래서 정사는 14조 진리를 노력해서 실천하는 경지라면 대사는 14조의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경지고 오히려 따라가는 경지고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14조의 다양한 현실적 적용이 가능하다. 자 대사는 여기까지. 대사는 뭐냐. 구공을 자명하게 인가해버렸거든요. 육바라미래 진리가 자명해져 버려가지고 육바라미래 진리에 대해서 인가하는데 힘이 안 드니까 힘이 안 드니까 끌려가는 정사는 노력을 해야 인가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좀 들어요. 대사는 힘이 안 드니까 건들면 육바라미래 나오니까 힘이 안 드니까 수월하게 하고 응용도 가능하다. 정사는 14조 진리가 오르니까 따르려고 하고 대사는 그게 편하니까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인도하는 경지라.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까요? 성인, 성자, 성사는 어떨까요? 이 공식대로 별게 없어요. 성인에 대해서 중용은 뭐라고 했냐면 중용에서 성인은 고민하지 않아도 뭐가 옳은지 알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옳은 진리를 실천하는 경지. 지금 우리대로 하면 뭐죠? 늘 참나 적속이 돼 있어서 고민을 안 해도 진리를 금방 인가하고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쓰지 않아도 바로바로 구현돼 버리는 경지. 이걸 14조 진리로 갖다 붙인 뭐죠? 성사. 성인, 성자, 성사는 14조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는 경지인데 14조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 해야 할지 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는 경지입니다. 하라는 거 하고 있는 참나 한테 온전히 맡겨버린 경지죠. 예수님 같은 경지 있잖아요. 성사가. 나는 내 뜻대로 못하겠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편하다. 아버지 뜻대로 살 뿐 하는 경지입니다. 구공의 온전한 구양. 자 여기까지 이게 다입니다. 온 우주에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상상해보세요. 온 우주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 가능한 영역이 지금 없으니까 근데 스타워즈처럼 온 우주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이 우주 공통의 이거는 단계입니다. 우주에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있다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도 북극성에서 볼 때 성현 성현 불보살들의 우주적 센터인 북극성 영성계의 맨 꼭대기를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북극성이 아니라 영적 북극성에서 볼 때 인간이 인생게임을 잘 풀어나가는 걸 돕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모든 성현과 불보살들의 돕는 방식이 뭐겠어요? 매뉴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랩이 저랩 어떻게 올려줄까요? 아이템 가끔씩 싸줘요. 금방 잃어버려요. 이 친구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이게 영적 세계의 헌법 인간 인간의 길 인간도의 14가지 강령 이자 지침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성현과 불보살들이 우리 민족 만년 전에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곰 즉 금수단계인 우리 중생들을 인간 사람 만들면서 가르쳐준 것도 이거고요. 이런 가르침이 내려와서 천부경인이 삼일신권이 한 거고 이게 또 불교로 전해져서 수많은 대승보살 경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도 결국은 보살돼서 자리이타 나도 닫고 남도 살리고 하는 보리심 구현의 달인이 되자 하는 소리도 이 소리고 유교의 양심 구현의 달인이 분자가 돼서 성인되자 하는 소리도 이 소리고 그래서 수기친 나도 닫고 남도 닫자 하는 소리도 이 소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자 하고 사도들을 양성한 가르침도 이겁니다 그게 지금 통합 유니버스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로 나온 거예요 14조만 공부하시고 잔학개나 놀더라도 14조를 틀어놓고 제가 낭독한 거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노시고 틈날 때마다 명상 접속 참나 접속 해야 인가가 되거든요 이게 영적 체험이 있어야 개념이 정립돼서 그래요 보세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개념이 옳은 줄 압니까 그 체험이 접속이에요 참나를 만나봐야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 이 개념이 옳은 줄 알 수 있어요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는요 오로지 참나를 만나봐야 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해야 인가가 되는 거예요 접속해서 인가했으면 반드시 구현을 해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니 공식을 왜 알아낸는데요 게임을 그렇게 하려고 알아낸지 그렇죠 여기까지 한 말씀 또 올렸습니다 오늘의 오늘 그 주제는 뭐였죠 인생 게임의 매뉴얼 이 14조다 하는 거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이게 개벽입니다 이 14조만 널리 퍼지면 개벽이고 신사 문사 학사 제가 뚫어놓은 인간의 길에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붐비게 되는 거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럼 제가 붐비는 만큼 개벽됐구나 라고 기뻐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막 수많은 청기누설 한 이유도 이 일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거지 나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마시고 14조의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참나와 14조의 진리를 믿으세요 그 진리대로 제가 살고 있으면 저도 믿어주세요 제가 그 진리대로 안 살면 저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양심과 참나와 14조의 진리가 중요한 거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게임 난이도를 확 낮춰줬나요 제가 게임의 법칙 게임의 법칙입니다 14조 인생 게임의 법칙 14조 대표님 견성 후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거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4조대로 사세요 다들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과한 거 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어느 한 부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호흡만 하거나 보시만 하거나 사랑만 하거나 안 됩니다 공식대로 하세요 공식대로 14조 진리대로 사세요 그냥 뭐 사랑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아니요 14조의 진리대로 사세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전 남을 막 사랑해야 되는데 막 자비심이 안 나와요 아 저도 별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인간이 미쳤다고 막 자비심이 충만해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런 분도 14조대로 사세요 제발 14조대로 우주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상상하는 어떤 수행 본인이 수행을 상상해서 할 거면 이 우주에는요 무량한 수행법이 있을 겁니다 진리가 무량하게 존재할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진리가 하나지 14조대로 사세요 조장하지 마세요 14조대로 사는 중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식으로 얘기 또 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음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14조에 집중하시라 14조에 삶을 한번 맡겨보시라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축복들이 오는지 관찰해보시라 결과를 그럼 엄청난 공부가 되죠 인과법이요 인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손에 잡힐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수작하는지 손에 잡힐 뜻이 느껴지고요 하나님과 수작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온 거는 그것뿐이에요 제가 뭐 다른 걸 드릴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한 거 그대로 이 감각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만 바래요 이 미묘한 감각을 아는 분이 나와야 뒷사람들을 또 지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성현불보살이 나오길 제가 바라는 것도 이 14조대로 사는 감각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제가 안심하고 갈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아 나 가면 끝나겠구나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아 다들 14조를 글로 배웠지 신사도 못 되는구나 문사도 못 되는구나 이러버리면요 아니면 신사 문사에서 막혀서 또 앞으로 못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 저는 그게 저의 실패고 그 기분이 안 들면 저는 성공입니다 저의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진리는 하나 14조다 유불선이 통합됐는데 아직도 막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이미 통합된 지 오래입니다 14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14조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안 봐도 압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안 봐도 압니다 공식대로 했으면 축복이 올 거고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이 올 거고 공식 어겼으면 내일 뜻밖의 재난이 일어날 겁니다 인류가 살 길을 14조로 했으니까요 예전에 10개명 나오듯이 전 인류가 알 수 있게 14조를 새겨서 알려야죠 이러고 성인 못 되면 제 탓도 있죠 제가 잘 지도보다는 탓도 있으니까 저도 항상 반성할 테니까 노력할 테니까 꼭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이 우주에서 정말 보람 있는 작품을 만드는 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사, 문사, 학사, 수사, 정사, 대사, 성사 이 길이 있으니까 꼭 이 단계를 밟아가세요 나는 특사니까 이런 분도 또 계실 수 있겠죠 저랑 한 팀 되실래요? 동지가 되실래요? 온라인 과정에 도전하십시오 온라인 신사 온라인 문사 도전하세요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요 그게 저희가 지을 때 이름을 홍범 14조라고 또 붙였었어요 부분에 빠지지 말고 원만해져라 14조를 두루 잘 지킬 연구를 해라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 마라 명상만 하거나 호흡만 하거나 자꾸 봉사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균형 잡히지 않으면 레벨업이 안 됩니다 한 과락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한 과목 200점 맞아도 어떤 과목 하나에 과락 있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즐기세요 이 공부를 즐겨주세요 이거를 고생으로 고행으로 알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눈 뜨면 게임이 시작되니까 나는 게임에 이미 던져졌으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레벨업을 할지 현상 유지를 할지 내가 결정해가지고 레벨업 하실 분들은 이리 보이세요 아 나는 현상 유지만 할래 각자 자기 삶의 선택권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혹시 인생 게임의 달인이 돼가지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주고 싶어 이런 분들은 도전하세요 홍인 인간을 구현하고 싶고 대순 철학을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세요 제가 뭐 다 해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옛날 저희 한말에 증산 선생님 나왔을 때 강증산 선생님이 나는 아니고 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유불선 도통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법을 다 가르쳐 줄 거다 매뉴얼을 가르쳐 줄 거다 이 말을 한 게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럼 그 유불선 도통줄 지고 온다는 게 뭐냐 자 보세요 홍의각당 3대 과목이 뭐죠 참나각성 불교의 도통줄입니다 양심성찰 유교의 도통줄입니다 호흡수련에서 퇴식하는 거 에너지제 배양하는 거 도교의 도통줄입니다 홍의각당에 오시면 도통줄 다 이어드릴 테니까 제가 단학으로는 봉호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단학과 봉호선생님 임체자고 불교로는 제가 절에서도 강의하는 거 아실 거고 유교는 선비아카데미에서도 강의하는 거 아실 거고 했던 거 아실 거고 기독교 수녀님들 수많은 봉쇄수도원까지 가서 강의하고 다니는 거 아실 거고 저는 그 분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도통줄을 논할 수 있지 지 혼자 도통줄 논하는 거는 허망한 망상이죠 유불기선 어떻게 부르든지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방법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유교 성공하는 매뉴얼 불교 큰 보살되는 매뉴얼 아공버공구공 꽤 뚫는 게 이미 불교 매뉴얼 아니에요 에너지체 만드는 태식해서 에너지체 배양하는 매뉴얼 전 다 알고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공부해 가지고 14조를 제일 뼈대로 삼아 가지고 다들 고렙 되세요 아시겠죠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원 없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드릴게요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고레벨 꼭 높아야 맛은 아닌데 레벨업이 재밌지 않아요? 레벨 올려가는 재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원은 레벨업 지 혼자 하는 유불선 합일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불선 합일도 제가 목표를 딱 정했어요 유교를 제가 얘기하면 유교에서 저를 불러다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불교를 얘기하면 절에서 나를 불러다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를 얘기하면 교회에서 나를 데려가야 되고 저 수녀님 연합회에 가서도 강의했고 봉쇄수도원에 가서도 강의했고 소망교회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고 심지어 어떤 저기 부산 쪽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료 예배를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양한 적도 있어요 홍의각당 수련 모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수련 모임이야 늘 하는 데 좀 갈걸 하는 생각인데 그때는 제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랬나 봐요 인연이 아니었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서 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재밌잖아요 저 아시죠? 원불교의 원흥 방송에 대한 제가 원불교의 경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홍범 14조 오늘 강조드린 거 잘 이해하시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서로 깐부잖아요 정보 까잖아요 정보 까는 사이 아닙니까? 깐부 제가 정보 항상 까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교회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